아름다운 아기의 모습 아름다운 아기의 모습을 알아주고 찬양하면 그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를 잡아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아기를 느껴봅니다. 먼저 천사를 닮은 아기의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보석보다 아름답고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의 아기가 엄마, 아빠를 향해 환하게 미소짓는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천사같은 아기가 엄마, 아빠에게 온 것을 감사하며 아기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아가야, 너는 천사처럼 아름답구나. 너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구나. 아가야, 엄마, 아빠에게 와주어. 정말 고맙구나. 엄마, 아빠도 아기처럼 천사같은 존재가 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며 큰 기쁨에 젖어보세요. 이제 명상에서 깨어나겠습니다. 몸을 천천히 깨우시며 두 팔과 다리를 쭉 뻗으면서 기지개를 켭니다. 잘하셨습니다. 천사같이 아름다운 아기의 모습을 자주 떠올리시며 아기에게 최고의 찬사를 아낌없이 보내주세요. 아기의 모습을 잘라주세요. 아기의 모습을